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카사리아 트럭입니다. 우리 트럭입니다. 트럭. 트럭이고 포크레인. 포크레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지역 안에서 차콜, 숱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를 압수해온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거를 쓸 수 있도록 많이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지 어차피 농토가 정리가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우리 창고입니다. 와서 보시면은 아르키텍처 설계하는 교수를 미팅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빨리 신학교 성당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정리가 돼요. 그리고 여기가 김종용 신부님이 머물렀던데요. 원래. 이제 여기 정리해가지고 여기 직원들한테 줘야죠. 여기가 작업실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용접을 잘 할 수 있어요. 올리션이. 조사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deserted please. 아. 여기서는 람스탄디가 입니다. 람스탄디. 람스탄디. 예. 람스탄디. 람스탄디. 콘서트에 입력을 덧붙은. 람스탄디를. 람스탄디에. 랄바를. 랄바를.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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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3, you made it, 4, yes, good. 아, 그래? 어디 계시대? 아, 사무실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매년 콘테이너로 보내는 거를 저 콘테이너를 찍어. 저 콘테이너로 많은 자재들을 저 콘테이너 안에 넣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콘테이너를, 내년에는 아주 계획적으로 콘테이너를 띄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소도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소도 있고 콘테이너. 이게 콘테이너 하나에 2천만 원, 4천만 원씩 하니까 이것도 다 돈이에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콘테이너를 쫙 찍어. 감사합니다. 생태마을입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전국장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 정성으로, 사랑으로, 우리 농산물로 생태마을 하나 되어 준비했답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전국장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